백성 선생님 오늘 진짜 안 오시나? 사내요! 가지고 있는 초대권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! 여보세요?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! 우와!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자는 죽여버리겠어! 응! 오! 우리 빠바바밤! 아!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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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! 그럼 벌써 그 미칠이에요? 사내네? 아 어떡해 이런 일이 끔찍해! 무슨 일이죠 병인님? 죽었습니다. 당신이 죽이겠어요, 사이머 캐스코인! 끝까지 뻔뻔하시네. 당신을 키워버리고 싶어, 사이머 캐스코인! 그 마구잡이로 뒤섞인 그 정체성 없는 피자 같단 말이지. 연기는 개떡같아. 어머머! 어머머!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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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그럴게?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그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는 독을 지립니다. 난! 매그너스 멀돈이 아니여. 그럼 당신이... 맞소! 내가 진짜 하운드 경이여! 신비야! 꼬명디! 고마워! 맛있다.